신랑이 이것만 지금 드시고 있어요. 고기 조차도 지금 옆에 소고기 있거든요. 소고기보다는 이걸 더 많이 드세요. 하나가 더 있었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드셨어요. 김치만 드세요. 옆에 소고기 있어도. 당신 이거 드시니까 어때요? 맛있다. 매우면서 맛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맛이죠. 구름이네 언니 손이 손맛이 진짜 좋아요. 신랑이 너무 맛있대요. 구름이네 힐링가든 언니가 보내주신 거라 제가 자꾸 눈물이 나요. 나이 들어서 그러나 지금 점심때 조금 지나서 팥죽부터 먼저 먹었어요. 팥죽이 부드럽고 할지는 몰라도 안 먹을지는 알잖아요. 팥죽이 부드럽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또 새알을 좋아하거든요. 그 쫀득쫀득한 맛. 그래서 또 새알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내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다육이들 보내고 이 이름은 몰라요. 여기 언니가 꼽아났는데 이런 꼽아난 거는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쓰겠는데 사랑초. 사랑초. 그 다음에 이거는 꿀. 그 다음에 김치 김치. 봤어요. 이 안에 굴도 들어가 있대요. 김치 김치. 제가 사실은 김장을 못했어요. 그냥 주위에서 조금조금씩 주신 거 얻어먹고 새집에서 주셨죠. 주시고 언니까지 좋아. 김장 한 만큼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김장을 담을 줄 모르고 그냥 김치만 담을 줄 알아요. 김장과 김치는 다르더라고요. 그게 느꼈어요. 김치와 그냥 김장김치는 분명 달라요. 하는 방법이. 그래서 김장김치를 할지 몰라요. 김치만 담을 줄 알아요. 김치. 저희는 매실. 이거는 기름. 해바라기. 김치. 저기 안에 굴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 죽겠는가 감동 감동 여기 이 양반 안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이뻐 죽겠어요 진짜 이게 제가 처음 언니를 봤을 때 엄청 좋아하고 울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그 마음이래요 왜냐하면 왜 호들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2000짜리를 사잖아요 근데 그 2000짜리도 진짜 요번에 생쇼를 했거든요 중간중간 계속 꽃다리 건너는 게 생기게 나오니까 알게 모르게 신랑은 좀 보채죠 신랑한테 보채니까 결국은 안 돼가지고 거실로 들어오고 다육이들은 여기 계속 있고 그 밖에 있구요 근데 일반 하초들은 다 덜 났어요 근데 그 야들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뽁뽁이를 다 쌌어요 밖에 있는 거 싹 다 뽁뽁이 싸니까 확실히 이렇게 화분 요 자체가 이제 차갑잖아요 차가운 게 덜 하니까 얘들도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쵸 옷이 같이 추울 때는 그냥 그냥 다 덮어놨어요 열등만 켜놓고 이제 가스로 하니까 돈이 무진장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가스는 못하고 가스 난로는 못하고 그냥 열등만 켜놨는데 전기기사에 폭탄 맞지 않을까 걱정은 해요 전랑을 뭐 그 그래도 그레는 틀어준다 하는데 제 거는 많이 안 비싸서 말로는 아 뭐 얼어죽으면 새로 사지 말만 그렇게 사실은 키운 적이 있잖아 사람이 키운 적이 있어서 돈이 싸도 싼 거 샀더라도 제가 그동안 키운 정에 의해서 아이가 말이 산종보로 빠졌는데 이게 이게 키우면 있잖아 진짜 그냥 크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성 단돈 이천자에도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가기 때문에 쟤네들을 막 금이야 옥이야 그 와중에 지금 꽃때도 물고 있는 애들이 파랑새는 꽃때도 물고 있더라구요 근데 밖에 있어요 근데 그만큼 다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서 언니가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동이라 그 어떤 사랑을 주었을 거라는 걸 알기에 제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키우기 때문에 더 감동이라 무사히 잘 왔어요 이 추운데 밖에 가게에 호수도 물 있는 호수도 물을 안 빼놨거든요 깜빡하고 그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빼놨는데 그 날씨에 이렇게 무사히 잘 왔어요 언니 고마워해 언니 사랑합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언니 진짜 진짜 고마워해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알기 때문에 고마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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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in